티르키의 강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명민호 작가의 그림이 전 세계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이에 티르키의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. 문다이 기자입니다. 최근 화제인 명민호 작가의 그림입니다.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지진으로 무너진 티르키에를 나란히 그렸습니다. 6.25로 무너진 초가지밥 한국 소녀에게 티르키의 군인은 초콜릿을 건넸고, 강진으로 부서진 건물 앞 티르키의 소녀에게 한국 긴급 후호대가 물을 건넵니다. 이전부터 사회적 메시지를 따뜻한 그림으로 담아온 명민호 작가는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림을 그렸습니다. 시리아 사람들까지 모두가 다 기적과 행운이 있었으면 하는... 무라 타메르 주한 티르키의 대사는 어제 서울 중구 주한대사관에 명민호 작가를 초청해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주어 고맙다는 티르키의 국민들의 감사를 전했습니다. 한국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티르키에와 단일 파견으로 가장 많은 긴급 구호대를 보낸 한국. 7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양국의 우정을 보여준 이 그림이 티르키의 국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특히 한국 전쟁 당시 티르키의 군인 슐레이만이 보살핀 한국고와 아일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해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. 티르키의 대사관은 명민호 작가의 서명이 담긴 그림을 대통령실에 감사의 의미로 전달할 예정입니다. 이델리TV 문다희입니다. 촬영기자1호